아미 아 아 아 정말 올라오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어 정말 이상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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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는 이 상을 받아도 울었을 거고 안 받아도 울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이 순간 같이 있는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올해를 보내 오면서 조금 힘든 일들도